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유흥지점 술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일단 다양합니다. 이 술집은 이렇게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에는 또 종업원이 있죠. 외교에는 또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교에는 또 투자자, 투자자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와있는 등장인물만 봐도 대충 이 정도입니다. 법인으로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세가 나오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종서세가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집이 이렇게 있으면 다 이쪽에가 실질사업자가 숨어 있어요. 실질사업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의가 명의는 대부분 바지 명의일 가능이 크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 명의자한테만 과세시켜달라. 그게 세무조사의 청탁의 제1호입니다. 이 사람은 항시 빠지면 되고 체납자가 이 유흥주점에다가 1조원을 세금을 때려보십시오. 징수 되겠습니까? 이 바지 명의자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겠어요? 실질사업자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사업자는 뒤로 빠지고 바지 명의자는 영원한 체납자. 그러니까 바지 명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한테 했다가 또 저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교도소 가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 가족들 생겨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룰이 이루어진다. 이런 실질사업자는요. 첫째로 사람이 이 바닥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거는요. 사람 장사잖아요. 사람 장사고 이 술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 손님이라는 것도 보면은 셀레르멘이 가겠어요? 제 돈 가지고 술 먹으러 아기 가가지고 몇 백만 원씩 쓰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지금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 종업은 30대, 34살이라든가 그러던데 그 사람이 만나는 손님이 가수, 연예인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처럼 돈을 잘 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접대를 받아 봤지만은 아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가죠. 접대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업자 중에서도 갑이 가는 거고 어른 이쪽에 모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체, 대기업체 이런 데는요. 그 딱 상무가 있어요. 이런 유흥주점 관리하는 상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이쪽에다 상당한 투자를 했구나라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쪽 유흥주점을 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흥주점도 클래스가 다 틀려가지고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회원들만 가는 비밀 이런 데는 아주 회장들만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오는 이런 아가씨들도 미모로는 연애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경우에 또 보면은 이쪽에가 이제 마담이 있어요. 마담이 있는데 이 마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요. 허름한 사람이 가도요. 돈 있다는 걸 돈 냄새를 까막히게 맡습니다. 100% 맡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100%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담을 한다. 그런데 이 마담이 하는 말이 이 종업원 중에서 돈 번 사람 거의 없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진짜 진짜 그 사람 돈 열심히 모은 거라고 합니다. 왜?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높고 사치가 심하니까 뭐든지 통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그 이런 등사 막 인쇄 옛날에 교육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천 원, 이천 원 팔아가지고 학습지 팔아가지고 그 돈 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절대 돈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일천 원, 이천 원 해가지고 번 사람들이 돈을 쓸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딱 하루에 뭐 몇 백만 원씩 벌고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딱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쓰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들이 작같이 모아야만이 모아지는 거고 쓰는 사람은 잘 못 모은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뭐 처음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다 건전한 학생들이에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젊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뭐든지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사기꾼은요. 교명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사기꾼이 이렇게 어눌하게 말을 하고 말을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감칠맛 나게 이야기하고 옷도 잘 입고 매너 있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꼭 매너 있는 사람이 나중에 눈탱이 밤탱이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다 보면 하나 들어가면 또 그다음 자극을 원하고 돈이 그러면 3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는 5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면 천만 원 벌게 되고 천만 원 벌면 삼천만 원 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이제 그 바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헤어나지를 못 한대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자기가 거꾸로 빽 원상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한 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건강을 해체해요. 사람 몸이 얼마나 이렇게 참 대단하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정상세포를 지키는 면역 특공대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이 나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 거는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계속 건강을 손상을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죠. 이 생활 자체도 잠깐의 꽃이 잠깐의 시비롱이니까 하모 시비롱이라 하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술집을 그나마 이제 술집을 경영하면은 상당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손님들도 보면은 이런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은 첩이 되는 거죠. 첩이 되고 애기에서 이제 또 애첩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본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재산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남자 손님 중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쓰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 모아가지고 어디 되냐. 결국은 이제 여자들 손님 이런 식으로 술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첩은 불분명 재산 용도 불분명 재산이 나와요. 왜? 애첩을 가지고 있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 하나씩 해달라고 이렇게 꼬임을 당하는데 그걸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제가 어디 상가집에 가니까 첩이 네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생전에 그렇게 다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 사람들은 상속세 문제가 나중에 꼭 하나 생긴다. 이겁니다. 이 술집 종업원들은요. 나중에 이제 명의 빌려줘가지고 생기는 세금들이 뭐냐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바지로 돼가지고 소득세 맞아요. 그래가지고 체납자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집 종업원에서 봉사료가 있는데 이 봉사료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점표에다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숨기죠. 숨기고 또 이제 따블로 따블로 이렇게 많은 이걸 이제 필요경비화 시켜야 되니까 개인사업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봉사료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이렇게 종소세되고 법인세되는데 전부 다가 2차 납세의무자를 이제 찾으려고 하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는 실질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세도 이 50% 플러스 한 주가 2차 납세의무자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자다 이거예요. 또 이 사람들 또 수탁자니까 또 뒤에 또 실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은 항상 뒤에서 리모컨 돌리고 빠져나갈 그 궁리는 다 돼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음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집 할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만 사람이고 사는 세계는 존재는 전혀 사람이 아닌 세계에서 사는다. 실제로 이 사바세계가 그런데요. 사람이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인데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얼굴만 사람으로 해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음흉함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겉모양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겪어보면 부딪혀 보면 딱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사기꾼한테 한번 대상이 되면 힘들어져요. 사기꾼은 뭐든지 아쉬운 사람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의 근심, 고민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초저 불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루를 가니까 한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그러면 그게 왜 불안하고 근심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심해라. 무심하면 걸릴 것도 없다. 바늘에 걸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세상살이 살면서 무심하게 산다. 그거는 진짜 진짜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도 외롭고 적적한 것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립고 무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심하게 산다. 그런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로 내 옆에 있다. 해가지고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진짜 고수가 이렇게 나 고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만만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더라.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뇌물을 먹잖아요. 뇌물을 먹으면 이거는 어차피 이제 소득세 소득세가 돼요. 일시 소득에 의해서 소득세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추징을 당해요. 추징을 당하면은 그거를 나 소득세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경영청구를 해야 되죠. 후발적 경영청구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징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소득세는 빠져나가고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서 꼭 이렇게 여자하고 같이 얽히고 설키면은 상속세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애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면은 사실혼 관계는 언제든지 그 헤어지면 끝이에요. 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위자료 청구권 안 주면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인 권리는 상속권이 제일 중요한데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를 낳으려고 하죠. 애를. 애를 낳아가지고 애첩이 되면 애를 통해서 상속권을 보장을 받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자들도 항상 같이 사는 동안에 이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갈려 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보여요.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항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종업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번 빠져들면은 본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도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해도 그거를 다시 또 이쪽에서 전화와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또 가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몸에가 한 번 습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지켜주는 신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뭐 어떤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돈을 못 벌더라 그냥 가난해가지고 땅 하나 가져가지고 농사짓다가 나중에 그 땅이 커져가지고 부자되더라 그러니까 회장들 이렇게 보면 자기 사업에서 돈 번다는 건 미친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부동산이 정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번거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느냐 공부라는 거는요 다 그래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라는 거는요 이치를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이치를 터득한다 이 말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이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 투자 안하고 가만히 땅 가지고 부동산 일 끄어가지고 건물 일 끄어가지고 내가 돈 가졌다 하면 돈 지랄밖에 더 하는 게 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래도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 되라고 부모가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공부하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해가지고 화이트 칼라 돼가지고 돈 모으고 막 이렇게 자산가 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상적으로 조그만한 월급 받고 셀레르 면을 살더라도 남한테 줄 것이 없고 근근하게 살더라도 그 공부해서 사는 그게 정상으로 내가 사람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하늘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좋은 기운을 내가 보호를 하면서 보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돈 돈 돈 하니까 어린 애들 때부터 10대 후반때부터 뭐 이렇게 섹스 산업, 도박 산업, 마약 이런 걸로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좋겠냐 이미 정해진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사는 세계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의 세계가 아닌 사람을 자꾸 인간처럼 같이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신병자죠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를 하고 같이 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다 라는 말에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 과정에서 다 아무리 돈 벌려고 이렇게 해도 다 이런 식으로 또 국가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요소 요소마다 다 지켜가지고 다 뺏어가요 뺏어갈 거 다 뺏어갈 거 있으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서 돈 번다고 돈 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이 실질은 어떻게든지 재산을 숨겨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존은 하겠죠 이 실질은 재산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한 권력에 아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 사건은요 복마전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또 경찰 나름대로 거기서 행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 가면 또 검찰을 이용을 해야 되고 검찰하고 경찰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폐를 돌리는 눈타로 옛날 황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마전이다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 나를 이렇게 봐줬던 내가 상납해 줬는데 돈 1, 2억씩 상납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내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 내 돈 먹는 그 사람을 공무원을 지켜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하게끔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마전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다 이거 당연히 번지죠 교회는 교회 같은 데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기는 뭡니까 서로가 밀접하게 해가지고 신체가 접촉이 되고 입술이 접촉되는데 당연히 번지지 안 번지게 생겼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에 이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은근히 이거를 아주 미약하게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20대 라든지 이게 손님들 사이에서 이미 술집에서는 엄청나게 번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은 해 봅니다 다 가는 길로 결국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